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직구는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 가지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하늘을 섬길 우리 새로운 정직이들을 임명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이 다 발표되었기 때문에 나가시다가 다 정직이 명단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가슴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지금 우리가 메시지로 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 맡은 분들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세계사가 바뀝니다.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평생 코로나 달고 살 거예요. 평생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보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터넷이 발전돼 가지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SNS로 예배라도 들게 된 대화라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요. 만나지 마라 그러지 대면 못하라 그러지 그래도 문 닫는 거예요. 그냥 모이게 하는데 뭐.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자기하고 싶어 열정 역량을 발휘를 못했어요. 지금 올 한 해 동안 그냥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니까 다가오는 2021년도 이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믿음으로 지금 코로나19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 확산되고 있어요. 앞으로 다양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 듣도 보지도 못한 것. 자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교회 부흥에 발판이 될 것이다. 전부 다 발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라. 다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모든 것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준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어떤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부서를 부으실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직분자들에게 시대적 총명을 주신다. 2021년도 정직일을 새해가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발표한 이유가 있어요. 한 달 전에 12월 한 달 동안에 말하고 각 기관, 각 지역, 부서마다 서로 with, oneness, 재창조의 축복을 두리라고 함께 하나 되어져서 이걸 먼저 되어줘야 돼요. 뭐든지 뭘 하려고 하면 쫙쫙쫙쫙 하나가 딱 되어서 oneness가 되어야 뭐 일을 하지. 각자 생각이 다른데 무슨 싸움을 싸우겠어요? 무슨 전략을 짜겠어요?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성이 역사하겠어요? 2021년도 받을 응답의 플랫폼을 먼저 구축해라.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딱 되면 원단 메시지를 딱 잡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공격에 나가는 겁니다. 거침없이 직분 감당을 하기 위해서 힘을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원료에서의 시간과 함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 무장하는 시간을 가야 돼요. 영적 무장.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무장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토구를 쓰고 보험의 신발을 싣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불고 성의의 검으로 싸우라. 완전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의 완전 무장을 바올이 말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는데 구체적으로 C, V, D, I, P, 카브란트부터 프랙티스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세요. 2011년도 내 영적 싸움의 기도 제목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막연한 기도 제목은 막연한 응답받아요. 막연한 삶을 산다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 구체적인 응답받아요. 기도 제목이 구체적일수록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막연한 삶을 산다고 이산출 나라 보고 지역 보고 민족 보고 기관 보고 막연하게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모든 청지기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로마서 신묵장이 나오는 인물들처럼 언약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사사. 그래 기도하세요. 로마 신묵장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더블 정체성을 가졌어요. 더블 정체성이 뭐냐 전도자 바울을 돕고 전도자 바울을 목숨으로 돕고 영적 정체성과 함께 내 자신들 또한 보금 전 대열의 선자다. 나도 보금 증거하는 대열의 선자다. 세계보험화 대열의 선자다. 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전도자를 함께 통역하면서 나도 내 정체성도 이 시대 보금을 위해서 하나님 부른받은 그런 전도자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보금이 자신의 생명을 그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결론내린 사람들이 이게 무슨 겁니다. 보금에 내가 생명을 가치가 있다. 이거는 내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라고 결론내린 사람들이 결론 안 내린 사람하고 결론내린 사람하고 다릅니다. 결론낸 사람들 못말립니다. 생을 드릴 생명을 가치 있다. 깡패 세계도 말이요. 누가 두목대는 줄 아세요? 싸움 잘한다고 두목대는 거 아니에요. 덩치 크다고 두목대는 거 아니에요. 덩치 크는 놈들 다 전부 다 행동대장들이에요. 행동하는 놈들 두목을 보면 조그만합니다. 크지 않아요. 알카포네 아십니까? 조그만한 예쁘장하고 조그만한 생기세요. 그런데 이게 두목이라 왜 그런지 아세요? 두목과 부하 차이쯤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 두목은 이걸 겁 안 내는 거요. 죽는 걸 겁 안 내는 게 특징이 겁이 없어. 겁이 없어. 그게 두목이요. 덩치 아무리 겁이 많은 건 두목 못 돼요. 맨날 똘마인 짓이나 하지. 여러분이 생명 걸었다. 생명 건 가치 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 또 건드린 것도요. 양다리 걸치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수시로 건드려서 갈등하게 만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게 만들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다. 사단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애정하는 거 건드려봤자 지마 손해니까. 더 열받치게 더 기도해보고 더 열정이니까 올해 해버리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또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결론 내고 생을 걸어버려요. 거기 창조적 능력이 나와요. 재창조가 나온다니까요. 성가를 찬양대한다. 찬양대한다. 어떻게 하면 찬양대를 왜 거기서 교회에 영적인 분위기를 확 엎으실 것이냐. 그걸 막 기도하고 고민하고 24하면요. 하나님 남들 생각도 못한 창의를 주신다니까요. 비슷하게 구할 바에 뭐 할 거요. 우리 노이소 장모님 특별한 분입니다. 내가 볼 때 기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창의를 발휘할 인물이다. 그러면 쫙 교훈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 때 답이나 제가 생각해보니까 직분에 고민하고 오린 24 되어있니까 창의력이 나오더라.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붕실 것인가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 뭐지 이러면 언주야야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바울과 함께 생명근 도전한 이런 초대교회 우리 로마 심장인물처럼 생명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로마 심장인물들 쫙 믿는 자들의 모델이요. 모델이 쫙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나도 가요처럼 나도 베베처럼 나도 리아처럼 쫙쫙쫙쫙 이 인물들 곤도 16장 골로서 4장 로마 심장 쫙 인물들처럼 기계적 대표적 기념비적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계 모든 정직이들 이런 로마서 심장인 인물의 더블 정직성을 가지고 생명운동의 확산의 플랫폼 역할을 다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런 사람을 결단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은약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지어무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신 현장으로 타송하시면서 앞으로 부딪히게 될 다양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을 하다 보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직 보금이 된 오직 보금 보금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봐야 보금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보금의 눈이 아니면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나의 주름을 해서 사기로 어린 했는데 왜 이런 생기지 모든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들이나 동력자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금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보금으로 각인 불이 체질 내려야 돼요. 보금으로 각인 돼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보금을 위해서 행한 모든 사역은 뭐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보금을 위해서 살았다면 영적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은약적 도전해보세요. 영계 2, 3, 7 나라 말 2, 3, 7 이지 여러분 지구촌을 손바닥으로 보세요. 다 보이잖아요. 이 만오천 종족 2, 3, 7 나라를 누가 살리겠어요? 어디 가서 정확한 보금을 원색 보금을 시스템을 깔고 기초 5가지 다른 팀 미성 전문 지교를 깔 수 있는 시스템과 메시지와 전략과 동력 장 어디있냐고 지구촌에 지금 이 운동밖에 없다니까요. 이 일에 가장 선두로 선 예원교회 내가 직불을 맡았다. 끝난 거예요. 이런 사명 안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 박날 기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영적 소통 되어져야 해야 되지. 이 일에 기둥같이 승인받기를 제물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금이 우선되는 청직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화평의 왕. 갑자기 그런데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금을 주러 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봉 10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자로서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마태봉 5장 9절에 보면 화평께 한잔 복이 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자장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에 영원한 평화가 가지다 줄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본문 내용은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요인이 된다. 라고 말씀 내 때문에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 못할 상황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이 발생할 것이다. 나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상황에 그 양말로 맞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가 여러분이 어떤 시각이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문제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나 영적 해석이 되어야 돼요. 보금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보금적 시각을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 보금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 부흥 안 되면 괜찮아. 전도 안 하면 괜찮고 보금 안전하면 상관없어요.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굳어져버린 그 기관에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5년 1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그 주일학교의 그 기관의 그 청년회에 부흥이 시작됐다.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흥 안 되면 싸움도 안 합니다. 그럴 일이 없지요. 가만히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적인 평화를 위한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중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렇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참된 평화가 뭐냐 단순히 사람 간에 어떤 그런 국가 간에 그런 분쟁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는 죄와 사망의 노예된 인간을 자유케 해주는 해방식이 있는 것이 참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믿는 사람은요. 평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기브앤드 테이크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사랑이지 성경이 말하는 아가피 사랑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혀있어요. 전부 사단에 잡혀있어요. 이걸 해방시켜 주는 것이 참 화평이다. 마귀자식 예수와 몇 사람은 마귀자식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마귀자식 요한봉 8장 44절입니다.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자식이 마귀자식 인데 마귀자식 그렇잖아요. 이게 마귀자식 마귀자식 신분과 고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게 만들어줬다. 이것이 참된 평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무엇보다 참된 평화 영적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 고세 잡은 자 사단과 영적 싸움을 먼저 싸워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지? 집안 식구가 내 원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집안 식구가 왜 내 원수입니까? 영적으로 설명하니까 지금 영적으로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불신 가정이 오랫동안 우상숭비하고 제자 지내고 내 신마다 절에 가고 그렇게 그냥 굳하고 점치고 그렇게 하는 이 가정인데 이 불신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주일 날 교회 간다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한다네 자 이러면 어디에 되느냐 그 집안에서 식구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 조상 제사를 안 지내 이 목사식 한 놈 이런 부르자식 불화가 시작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상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하던 어머니가 그렇게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도와주던 남편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 때는 양반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교회 가면 너는 올부터 내 아들 아니야 호직을 파버릴 거야 갑자기 그 좋은 아버지가 그 좋은 남편이 갑자기 핍박을 시작합니다. 너 지금 교회 간다고 집 나가면 끝이야 다신 들어오지 마 극단적으로 심지어 그런 간절이 있잖아 부엌에 칼 가져 죽인다고 돌아가서 완전히 사단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예수 믿는다면 너 죽고 나 죽자 끝장을 보자는 시기 사단에 바락을 하거든요 남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 피해를 줍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 그런 발작을 합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가 시작되었어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화평 아니다 내 나 때문에 큰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 뺏기잖아요 마귀가 볼 때 자기 자식인데 이게 갑자기 예수 믿어 하나님께 뺏긴단 말이에요 가만 두겠냐고 자기 자식 뺏기는데 벌떼처럼 공격을 하지 온 가족이 다 공격하죠 원수가 그래도 지배했는 거예요 부모 자식까지 원수를 만들어버려요 마치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것 영적으로 영적으로 미리 미리 대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복음이 우선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맡겨진 직분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삼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시가 나면 나오고 안 나면 때를 치우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 확산에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도우라 이것은요 영혼이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영 이 영적인 심리를 여러분 굳건히 하라는 영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얘기에요 마음의 자세를 그러면서 어려움 오거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양보하지 말아라 서론은 다 양보해 서론은 백번 천번 다 서론은 다 양보해 본론은 놓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본론은 영적인 부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서론적인 거 딱 없어질 거 그게 목숨 겁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재벌들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모든 분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그거 생을 걸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거 영적인 부분 영원한 거 여기 잡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따 없어질 거 다 이거를 모르고 썩은 눈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은 안 믿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 믿을 수가 없다고요 이 말씀 자체가 다 모순같이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에서도 영적으로 바라보고 본론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바를 가도 양보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은 비단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복음을 그렇게 전해보려고 하면 전도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복음을 전개합니다 원세적 복음을 전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개했던 초대교회 초대교회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개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교 교권들이 그야말로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온갖 핍박을 다고 순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잡히면 죽이든지 가두든지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핍박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이상한 눈초를 잃어봐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면 지겨워해요 또 그 말 안 해 또 그 말 안 해 다른 걸 말하면 많은데 성경에 보면 사랑도 많고 여기에 보면 봉사 헌신 겸손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 말하냐 이 종교인들 구호 못 받은 사람들 불신자들 그것이 반복으로 들립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 만 말하냐 다른 것도 말하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를 위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가 창세기부터 게시기까지 설교했잖아요 66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풀어가지고 설교집 내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오직 그리스도 말합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요 겸손 구제 여러분 이런 건 사랑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 해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복음 복음은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릅니다 답이 없는 종교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 말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사단이 잡힌 사람 그리스도 말을 못해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듣기 싫어서 이 여러분 오 종교들이 다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지 하나님 아니다 유대교 예루살렘에 예수님 탄생한지 그 현장에도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지 하나님 아니야 모슬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셔서 거기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새롭게 하셔서 보니까 영훈이가 사회 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호주에서 전도사 한국 사람인데 전도사 하다가 청소년 사회가 하다가 오해를 받다가 아이 하나 잘 제대로 케어해 주려 하다가 오해를 받다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서 거기서 1년이 있을 동안에 전도를 많이 해서 들어가자마자 그 첫날 밤부터 봄을 영접을 마시는데 모슬림 교독서를 옮겼는데 모슬림이다 너 성경일 것이니까 너 예수 너인데 예수가 누구야 눈치를 딱 쳐서 전도사님이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사랑이야 예수 내 친구야 계속 계속 과함을 지내고 묻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 최종적으로는 예수가 너에게 하나님이야 변명을 더 이상 노할 수 없잖아요 그래 나는 예수님이 그때 죽을 상황이 됐는데 마침 자기를 아는 모슬림 두목이 와서 딱 상황이 버려지니까 자기가 데려가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슬림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 가장 핍박하는 게 모슬림이고 복음 전까지 가장 어려운 것이 모슬림인데 모슬림이 가장 확장 전 세계에 다 뒤집고 있어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슬름만이 기독교 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현장에도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예수 바로 믿으면 핍박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핍박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청지기 직분을 맡은 분들은 오늘 청지기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잡으면 됩니다 복음을 잡으세요 복음이 우선되는 선택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상대방도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고 많은 기관과 부수에 영적 지각본들이 부응이 일어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회 우리 청년회 정신의 목사 중심으로 청년회가 붕대어져서 이 교회 영적 지각본들이 일으켜서 모든 기관이 살아나는 기관 되어야죠 그렇게 될 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청년들 결혼하면 바로 집사돼요 집사되고 바로 집부 맡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방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청년 끝나고 결혼하면 바로 그냥 집사 결혼하면 청년은 못 있어 나가야 돼 그럼 집사 바로 현장 뛰어 현장 뛴단 말이에요 그 최전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회에서 치유돼가지고 은약 잡고 믿음을 잘하여 나가면 이 교회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세요 영적 지각본들이 이럴 줄 믿습니다 괴일 루만 루만이란 말이었습니다 자주 서는 말은 아닌데 괴일 루만 무슨 말이냐 중요한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는 다 흘러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는 다 흘러보낸다 여러분이 직군 감당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오직 보고만을 확 잡으시고 나머지는 다 서로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욕심되지 말아란 얘기에요 그거 가지고 악착하지 싸우고 하지 말아란 얘기에요 그냥 보내주라 영적 괴일로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억울할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 보고만을 잡고 있으면 성략이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이산칠들 나라가 그렇게 살아나게 돼 있다는 진리에요 이렇게 보고만이 우순되는 인생을 살면서 하얀마라 확장해 산정인들 다 되시기를 2011년 청직이 특별히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을 잃지 않는 청직입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도자 여러분이 전도자의 가치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예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는 현장에는 예수님도 직접 같이 다닌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하실 일을 대신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가 하실 복음 운동을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가지고 가는 그런 그름마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정권대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아주 가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뭐 쓰다가 없으면 끝이에요. 죽으라고 장관 따고 대통령하고 깨끗한 게 다 교도소 내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발걸음은 영원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인 걸 여러분은 스스로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집집마다 그때는 가정신방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주로 많이 썼던 성경구절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듣기 좋아요.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과거에는 그냥 복 받으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날까 이 말씀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취되는 거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예요.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가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 속에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걸 신명기 28장을 밤새도록 천번 마음대로 읽는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 전도자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전도자에게 이 복음 가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면 41절로 42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를 도우면 그것이 뭐요? 한 그릇 냉수라 할지라도 결탄고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지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은신하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현장에서 헌금을 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면서 문화센터를 세우고 본당을 짓고 할 때 큰 말 있는 거 없는 거 다른 헌신한 거 하나님 모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순수해요. 순수한 산비라는 건 제가 볼 때도 감동이 되고 목사가 볼 때도 은혜가 되는 헌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동 하나하나 행동보다 여러분 더 재물이 귀하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지역 보험을 위해서 헌신한다. 기관 부흥에서 헌신한다. 교회 부흥에서 헌신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헌신의 현장에 있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걸 저는 제가 선배잖아요. 여러분 인생 선배예요. 신앙 선배예요. 내가 헌신의 선배잖아요. 내가 그걸 처음 하고 하는 말이에요. 난 정인이에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이거 다 처음 하고 하는 말이에요. 뭐 더 달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 내 체질하시고 내 취미까지 하시고 하나님은 딱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심지어 자존심까지 다 내 체질하시고 내 자존심 세잖아요. 그것과 다 알고 다 알아서 다 해주신다니까. 존재만 상하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복음 확산을 위해서 은신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 또 함께 열린다. 2021년 분명히 모든 청지기들 이야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이 축복의 통로였구나. 직분 통로에서 내 딸한테가 발견되었구나. 직분 속에 모든 응답이 있구나. 이런 하나의 대기를 재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악어가 우울거리는 이 큰 호수에 한 사람이 분명 빠졌어요. 악어가 우울거리는데 호수에 사람이 빠졌다고.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텀벙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확 쳐다보니까 한 사람이 그 강에 확 뛰어들었어요. 그러더니 막 피해물 확 쳐가지고 그 빠진 사람을 끈져냈어요. 물 밖으로 확 끈져냈어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박수 치면서 그렇게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어가 우울거리는데 그렇게 용기가 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확 내면서 아니 누가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할 수 없이 뛴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특별히 자기 스스로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체면 문화 속에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왜 나서는 걸 안 좋아해요. 요즘 애들 더해. 뭐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려면 쟤 왜 저래 튀어 왕따시게 볼 정도로 자기를 나선 내성을 치료합니다. 적극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민족은. 왜? 상처가 너무 많고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 비교의식이 너무 많아. 체면 문화 속에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서는 것이래요. 뭐 뜨밀리가 할 수 없이 그러다가 어쩔 수저 하다가 자기 자신의 탈란트를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수용록에 등록하고 얼마? 7월 9월 달 등록했는데 11월 달에 뚝 됐는데 예배 주일날 예배 마치고 대배 마치고 나가는데 누가 잡아 당겨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청년에 총회가 있는데 참석 좀 해주세요. 등 가본 적도 없고 등록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또 앉아 뒤에 또 앉았는데 한 40명 앉아들. 내가 끌려온 사람들 포함해서 한 40명 앉아들. 아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태창목재 구매 담당하는 그 친구 집사가 날 아래. 내가 사업하니까 같이 거래를 하니까 난 안단 말이에요. 그걸 늘 밤에 철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 회장 선출바라 합니다. 하는 순서에 와가지고 정은주 그래. 내가 깜짝 놀래가서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취소하라고. 아니 구경하러 갔다. 등록도 안 해. 청년에 등록도 안 했어요. 교회만 등록했지 안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그런데 어찌 된 파인지 내가 회장이 됐어요. 구경하러 갔다가 억지 잡혀갔다 앉았다. 처음 갔다가 청년에 등록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운지 아무도 모른데 그 한 놈만 알아. 그런데 그렇게 회장이 됐는데 회장이 나와 인사하십시오. 미치고 환장하겠더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을 서는 게 싫었어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에 푸르락두르락 빨간 백두리 샥 내려오는데 뭐 말을 해야 될지 아무 기억도 안 나. 어쩔 수 없어서 기어나가지고 몇 마디 하고 그날부터 회장이 되었어요. 모든 게 내게 부담이야.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구경을 하다가 청년에 회장이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 사람 앞에 설 때 좀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자는 이러고 어떻게 회장합니까? 첫째 기도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삶이 그날이 내 인생 터닝포인트였어요. 그렇다. 부담스러운 거 부담스러워 계속 갔죠. 버스 전도하자 그러지 유지상 전도하자 그러지 이게 뭐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모든 게 다 부담이야 참 뭐 부장받다가 돈 내야지 뭐 내야지 참 시간 단위 사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바쁜 하나님 적붙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래요. 나를 작살내고 나를 깨트리고 내 속에 상처 열등어식 비오식 모든 것을 다 개박살내는 그런 시간별이에요. 직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서 서신다는 거 뒤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완벽한 자결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임만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상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정말로 세상을 벨벌 이런 사람을 꼭 뽑아가지고 사용하세요. 왜?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다는 싫은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 제사 싹 다 그래. 그렇게 불러가지고 다 서세요.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행복론으로 유명한 스위스 사상가 법률가 칼 힐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신을 어떤 목적으로 서려하는지를 깨닫는 날이다. 그렇게 말해요. 최고의 행복한 날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를 깨닫는 날이다.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 그게 최고의 행복한 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직분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직분을 직분을 통해서 깨닫는 길밖에 없어요. 바로 그날이 오늘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요소와처럼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요소가 갑자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모세와 함께 할 것 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벌벌벌벌벌 떨고 보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소와 함께 확실하게 함께하심으로 성립해 하신 것처럼 오늘 모든 청지기들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몰랐던 거 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력 지혜를 지워가지고 은약자 도전하게 해서 여러분을 재창조해서 하나님 여러분 서신다고 그래서 2021년도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약속하시는데 우리 모든 이스라엘 시문의 청지기들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신 직분 속에 모든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은 새로운 영적 역동이 시작되게 하여 조옵사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